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칭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21편은 다위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위시 지은 노래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 읽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노래 정말 아름다운 노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찐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위세시라는 기록 다음에 바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는 지휘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를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떼창 같은 노래가 시편 21편입니다 노래라는 것이 전염력이 있습니다 다위시 이 노래를 먼저 부른 겁니다 그 노래가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고 옮겨졌고 백성들이 또 함께 불렀고 함께 부른 노래를 다위시 또 기억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여러분 내가 부른 노래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불려진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눈물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렀는데 온 가족이 그 노래를 함께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언제 부른 노래인가? 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부른 노래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10편, 20편이라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0편, 21편입니다 감사의 노래인 거죠 이 노래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왕이 노래한다 왕은 다윗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부를 때는 3인칭으로 다윗 왕을 가리키는 거죠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준비를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니까 로비에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온통 5층에 참기름 냄새가 갖고서 왔더라고요 충무김밥 싸느라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전 생각이 났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모였습니다 제가 교사 임원할 때 매일 밤 9시에 모여서 매일 같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준비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련회 장소에 가서 중고등부 하거나 할 때에 얼굴이 새까마지도록 이만 하얗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3박 4일 동안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북상하며 수련회 했죠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수련회 하고 마지막에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가 저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가회 하면 좋은 일도 하지만 고칠 점, 개선할 점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순서 순서마다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아주 한 번 수박을 사들고 잠깐 방문한 사람의 평가 애들이 질서가 없어 이렇게 크게 평가 기록 내년부터 질서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질서 없을 때 왔거든요 이렇게 어선할 때 오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애쓴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처가 됐어요 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또 집회의 인생입니다 저는 별명이 계획라 일 정도로 계획을 정말 5분 단위로 이렇게 차악 세웠습니다 근데 이 자연 조건 때문에 무슨 날씨 때문에 그렇고 하다 보면 시간대로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총무와 함께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20대의 뜨거운 남성 둘이 한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작은 평가를 들으면서 둘이 나가서 붙잡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평가라는 것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모든 일들을 평가할 때에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겠구나 해서 평가하기 전에 먼저 제가 교육전사 할 때는 무엇을 했냐면 감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되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진행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감사하자 우리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보자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쭉 하다가 감사 기도를 드리자 쭉 이제 감사 한 거죠 설령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날씨라는 게 참 기가 막히게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날씨입니다 야외활동 잡아놓은 비가 오고 그래도 우리 감사하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되어서 밥 먹자 하고 그 다음 이렇게 것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감사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서 또 열심히 준비하죠 그때 이제 계획을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석하는 사람도 다 똑같지 않고 상황도 다 똑같지 않고 순서도 똑같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물론 잘못된 점들은 고쳐야 되겠지만 먼저 감사 은혜 감사 했을 때에 참 이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묵상한 다윗과 백성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노래를 부르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부족한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누가 나를 살려주었는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남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수만의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세상의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강력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당신이 집으로부터 이 자리에 오셨든 아니면 다른 장소에 이 자리에 오셨든 오는 그 길목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구해주셨고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다잇이 또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터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2절부터 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리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의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한 구절이 어느 것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다 좋습니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다 좋지만 다 좋지만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이 구절인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적군이 나를 영접하기 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이 나를 먼저 영접했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 경험은 현장에서 합니다 진짜 깊은 영성은 현장 영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보았더니 거기에서 적군의 활과 창과 검이 나를 영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셨다 무엇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도대체 아름다운 복이 구체적인 무엇일까?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여러분 급하고 어려울 때는 소망이 생기는데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생기는 소망은 원초적인 소망입니다 멋을 내고 건방을 떨고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 원초적인 소망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가면 나의 입술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하죠 그 다음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금으로 만든 관을 내게 씌웠다 여러분 왕은 이미 왕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셨다 이거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진짜 왕은 어디에서 권위가 인정되는가 전쟁터에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있을 때에 왕으로서 왕궁을 어슬렁거리며 다닐 때에 왕의 권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피울 걸 각오하고 있을 때에 왕의 권위가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순금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왕으로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을 구하며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는 영광과 존기와 위험을 주셨다 영광을 크게 하셨다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정체성이 밝히 드러난 것 역시 왕으로의 권위가 나타났고 존귀, 존귀는 존중하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 존경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행복한 경험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다 위험, 위험은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굳어서 있는 무게감이 아니라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의 좀 묵직감, 무게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존귀와 위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런 아름다운 복을 어디에서?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한숨 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그런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죠 고생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적어놓고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아직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길 좀 선포합니다 당신의 가족의 노래가 되길 선포합니다 제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불평이나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향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읽어보니까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지존하신 주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부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7절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왜?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바로 이런 노래가 따라 나오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지존하신 이 지존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다라는 거예요 최상급을 쓰고 있습니다 the most high 최고로 높다 지존하다 이것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모든 게 가능하다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언제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최고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인자함으로 인자함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세드라는 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끝없는 사랑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랑 조건에 관계없이 베푸시는 사랑 하세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 하세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하세드 모자라지 않는 사랑 하세드 인간의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2% 부족합니다 모자라지 않고 흔들며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터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의 또 현장에 나갔을 때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설교 제목은 이미 정했는데 마음에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이 노래로 제목을 정할까? 질문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은 구체적인 어떤 삶일까? 그 구체적인 삶이 바로 이어지는 8절부터 12절까지 잘 기록이 돼 있어요 8절부터 12절 제가 읽을게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묵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면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 다음 기준이 참 좋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결국 그 음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리로다 활시위를 당기고 당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 번이나 나오는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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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의지해도 어려움 만납니다 주님 믿어도 어려움 만납니다 삶의 현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꾸미는 음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원수들이 꾸미는 음모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원수들이 공격해도 그 공격을 내가 막아서고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서있게 된다 어떻게?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기 보니까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보면서 겁먹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활을 당겨 시위를 당깁니다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용맹과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 제가 그 전쟁터에서 원수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맹하게 나아가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직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오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넘칠 것이다 제가 정말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상 제가 요즘은 거의 텔레비전을 안 보는데 일주일에 한 번 틀까 말까 어제 토요일이라서 머리 감고 TV를 한 번 켰어요 정말 TV가 미안해요 요즘 텔레비전이 사용을 안 해줘서 미안한데 어쨌든 이렇게 켰는데 신기하게 딱 타이틀이 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새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새 독수리 이게 타이틀에 나오고 수록이만 화면 가운데 독수리가 창공을 쫙 나르는 모습이 미친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제가 이 구절을 써놓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날개를 쫙 펴고 창공을 그것도 빨리 파닥거리는 게 아니에요 파닥거리는 게 방정맞게 파닥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쉬 그런데 야 용맹스럽다 겁없어 보이고 듬직해 보이고 용맹스러워 그 독수리 독수리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길 주님의 인자함으로 어떤 사람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악망한다 의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독수리처럼 날은다 이게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독수리 이야기 독수리는 짝짓기를 할 때에 자기 짝을 고를 때에 함부로 고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암컷이 수컷을 고를 때에 함부로 아무 수컷이나 고르지 않는답니다 동물의 세계이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믿을 만한 그 수컷을 고르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호를 악망한다 악망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쿼바 쿼바 쿼바라는 히브리 말인데 쿼바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독수리가 이 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 독수리 여인이 아니죠 암컷 독수리가 수컷 독수리를 고를 때는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에서 일단은 시험을 하는데 암컷과 수컷이 한 2m 되는 큰 날개를 서로 꽉 끌어낸답니다 날개와 날개를 탁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 수가 없죠 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냥 팍 하면서 떨어진답니다 떨어지면 이게 바닥에 떨어지면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이 겁먹은 독수리는 딱 끼어놨다가 그냥 떨어지면 금방 그 날개를 풀어버립니다 이거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겁먹고 이렇게 정말 이런 수컷 독수리는 만나봤자 그런데 이 수컷 독수리 가운데 꽉 끌어안고 떨어질 때까지 그냥 끌어안는 독수리가 있답니다 바닥에 딱 떨어지기 전에 탁 풀고 다시 한번 창공으로 날아가는 이 독수리를 짝으로 고른다 이때 독수리가 날개를 끌어안고 떨어질 때까지 풀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끝까지 버티는 것 이 단어가 쿼바 쿼바 이게 악망입니다 놓지 않고 끌어안고 죽을 위기까지 깨어질 위기까지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쿼바인데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악망 조금 힘들다고 풀고 겁먹고 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꽉 붙드는 것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다시 날아오르며 창공을 날 수 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전쟁터에 나가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적을 향해 환실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악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의 인자함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니를 향해 노래를 부른 이 따위과 백성들이 부른 세 번째 노래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성하게 하소서 제가 이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좋은 노래가 너무 많죠 21편에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여러 번 외쳤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지나온 모든 날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지존하신 이에 실수가 없으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함 그 사랑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냥 외쳤습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편 21편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토록 감사와 신뢰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쟁터에 있었고 앞으로 또 전쟁처럼 또 살아갈 인생 전쟁의 연속인데 원수들도 만나고 힘든 일의 연속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또한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가능하게 할까 자기의 공로를 높이지 않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아름다운 고백의 시초 포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인가 1절의 고백이더라고요 우리가 묵상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만을 떨지 않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 마음이 시작되더라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가족의 노래가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래가 될지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